여덟 시엔 TOGETHER 낯선 느낌 그대로 부딪히고 깨져 더 영수해서 우리 GENERATION 아우아우아 아아 놈일 거야 이 순간 그 달콤한 우리 GENERATION 권은비의 Young Street 선에 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한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들은요 오마이걸입니다 선수 입장 권은비의 Young Street 금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선톡 오늘 함께할 선수분들 모실게요 오마이걸 완전체 어서오세요 넷 둘 셋 찾았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한 분씩 카메라 보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캔디 리더 혜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래퍼 미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제간동의 리드보컬 승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유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막내 아린입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진짜 저희가 아무래도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이 겹친 것 같은데 유아씨랑 승희씨랑 또 따로 무대도 같이 스페셜 무대도 같이 해가지고 또 인연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그럼요 기억나시죠? 저희 진짜로 근데 인연이 있잖아요 있죠 미찌랑 저랑 친하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카톡도 굉장히 사적인 사이예요 저희 네 사적으로도 자주 주고받고 네 했습니다 승희의 이백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저의 유니버스 좋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 오늘이 바로 효정씨 생일입니다 감사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진짜 축하드려요 생일인데 또 영세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단체로 찾아오니 또 정맞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맞고 어머님이신 줄 알았어요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또 멤버들이랑 같이 활동 첫 주여가지고 또 열심히 아침부터 다같이 붙어서 계속 생일 축하를 받았어요 아 진짜요? 그럼 저도 또 한 번 더 할게요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다같이 그럼 생일 축하 노래도 아침에 또 불러주셨나요? 네 오늘 저희가 사전 녹화를 했는데 팬분들은 다같이 현장에 계신 관계자분들도 같이 박수를 쳐주셔가지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좀 울컥했어요? 울컥까지는 안 했거든요 아 울컥 안 했구나 아니 너무 저희가 나름 미션 임파서블로 케이크도 준비해가지고 초를 딱 불러고 언니를 딱 불렀는데 들어오자마자 자기가 스스로 생일축 아 이제 안되다 깜짝파티스로 그런 노센스 현장이 좀 있었습니다 눈물은 없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아 그럼 오늘 선 넘는 토크쇼로 눈물 한방울 아! 우와! 제가 흘릴게요 오! 제발! 제발요! 아 근데 제대로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 재밌을 것 같아요 넘어주세요 선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최민건 님께서 미역국 드셨냐고 또 여쭤보네요 미역국 아직 못 먹었어요 아 진짜요? 어? 미역국 왜 못 드셨어요? 김치찜이 더 먹고 싶어가지고 아! 김치찜을 드셨구나 네 미역국때 김치찜을 선택했습니다 우와! 또 사연 또 왔는데요 우리 막내 아린 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어... 1032님? 와 웅걸과 은비님의 조합이라니 조합 신선하네요 네 신선... 저도 신선한 것 같아요 그니까요 어떤거요? 몇 년에 데뷔하셨죠? 선배님은? 15년 데뷔 아 진짜요? 헉! 와우 근데 먼저 데뷔하셨잖아요 아 네 저 데뷔로 따지면 제가 14년에 데뷔했어요 선배님 맞으십니까?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50도로 제대로 하거든요 하찜! 아 아니에요! 50도!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엎드려 벗겨 좀 할까요? 아 네 저 서있어도 돼요? 와우 이따가 이따가 머리 바꿔서 이따가 이따가 네 위미님께서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네 5154님께서 안녕하세요 은비언니 전 위지원이자 미라클인 중 3인데요 오늘 오마이걸 언니들도 나온다고 해서 얼른 달려왔어요 좋아하는 아이돌이 한자리에 있는 자리여서 더 행복하네요 이번 오마이걸 언니들 활동 잘 마쳤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진짜 또 더우니까 굉장히 또 체력적으로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이번 활동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네 네 활동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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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근데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좋은 날에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미니 9집 앨범으로 컴백하셨습니다 와! 네! 이번 앨범 제목이 골든아워글래스 황금모래시계라는 뜻인데 어떤 앨범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몇 초기에? 네! 저희 미니 9집 골든아워글래스는요 골든타임이랑 아워글래스의 혼합어예요 그래서 저희가 모래시계를 뒤집으면 시간이 역행하지 않잖아요 그런것처럼 돌아가지 않는 시간을 우리는 뒤집어서 지금 이 순간을 골든타임으로 만들겠다 와! 라는 포부를 담고 있는 앨범입니다 근데 매 앨범이 다 골든타임인 것 같아요 오오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또 골든타임이에요 네! 네! 언니의 생일도 골든타임입니다 머리색이 골든타임 아! 실패! 넘어가겠습니다 총 6곡이 들어있는데 타이틀곡 여름이 들려 곡 소개는 과연 누군가가 해주실까요? 네! 타이틀곡 여름이 들려는요 네! 네! 맞아 이게 가사 내용을 들어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온 순간에 기다렸던 여름이 온 듯한 설렘! 오우! 네! 그 순간에 노래한 곡이구요 저의 오마이걸의 에너지가 가득 담긴 곡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우! 네! 그럼 이번 활동 담당 이제 앨범 담당 소개 담당이 우리 유빈씨인가요? 아! 사실 그런건 아닌데 제가 저번 첫 인터뷰 때 한 번 인터뷰를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 얘기만 나오면 멤버들이 다 같이 저를 쳐다보더라구요 아! 또 말을 너무 잘해주시니까 네! 깔끔하게 잘했네요 네! 아니 이번 뮤비를 봤는데 너무 청량하고 안녕! 그 좀비들과 같이 연기를 하신 모습들이 너무 귀엽더라구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연기를 왜 이렇게 잘하세요 다들? 어머! 어머! 감사합니다! 아! 역시! 귀여워! 너무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무대의상이 진짜 예쁘다라고 느꼈어요 네! 뮤비에 나오는 무대의상들이 진짜 예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최애 의상이 뭔가요? 저는! 오! 어! 그... 어! 이번 쇼케이스 때 하늘색으로 일단 맞추셨고 유빈 선배님은 약간 이렇게 해서 약간 퍼프 약간 이런 춤도 있었고 승인씨는 굉장히 긴 부츠를 신으셨고 유빈씨는 약간 튜브 탑 같은 거 입으시네요 그리고 유빈씨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이거 살짝 골라는데요? 유빈씨는 약간 이렇게 예쁜 그런 약간 예쁜 그런! 네! 너무 예쁘죠! 유빈씨는 이런 튜브 탑 같은 거 입으시더라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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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는 약간 꽃 달렸던 것 같고 맞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효정 선배님은 여기 반짝반짝한 약간 벨처럼 맞아요! 다 기억해 어떡해! 오~~~ 후~~~ 아 네! 이렇게 대놓고 여름을 겨냥한 썸머송은 또 처음이시라고 하는데 네! 또 썸머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떠셨나요? 효정 선배님? 오~~ 사실 그 영어 가이드도 처음 듣잖아요 영어 가이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더 오마이걸 보다는 좀 센 느낌이라고 느꼈어요 근데 이제 오마이걸 멤버들의 목소리가 딱 섞이는 순간 오! 이거 완전 오마이걸 노래다 싶어가지고 저희 멤버들끼리 회의 끝에 이 노래를 타이틀로 밀자! 와~~ 다 동의합니까? 약간 약간 요렇게 분위기가 흘러갔습니다 아! 그래서 다 동의해가지고 이 노래가 나왔구나 네! 거의 뭐 다수결 동의 끝에 올라간 타이틀곡이 되었습니다 오! 근데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청량하고 그리고 이미씨는 랩 가사도 직접 쓰셨다고 하는데요 네! 맞아요! 늘 이제 앨범 참여할 때 랩 가사는 직접 쓰는데 이번에도 랩 파트가 꽤 지분이 되가지고요 네! 열심히 작사에 참여했습니다 와! 노래도 많이 부르셨던데요? 노래도 그러니까 중저음을 또 참 좋아해주셨는지 또 많이 파트를 이번에 주셨더라구요 근데 고음을 진짜 잘해요 맞아요! 원래 고음케 해요 반전매력이다 진짜 반전매력 정말 잘해요 굉장히 잘 주시잖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다재다능합니다 저 멀리서 다재다능하고 있습니다 아하하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컴백을 앞두고 역대급으로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컨셉, 의상, 헤어, 메이크업 등등 멤버들의 참여가 가장 높았다고 하네요 맞나요? 약간 앨범 저희가 이제 나온다 앨범이 나온다 했을 때 이제 멤버들끼리 모여서 이제 어떤 느낌으로 나오고 싶은지에 대해서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이번에 네! 그래서 이제 앨범 준비를 같이 얘기를 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의견을 다 같이 종합을 해서 회사에 말씀을 드렸고 오! 그 종합들이 이제 약간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지만 비교적 말씀을 많이 드렸다 이게 전체적인 앨범 컨셉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제 틀을 많이 짜주셨고요 그 세부적인 이제 곡 선정할 때나 저희 의상이나 헤어, 메이크업에 저희가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신 분이 혹시 누구신가요? 유빈씨입니다 저요? 아 유빈씨? 저요? 곤란한 질으로 다 유빈이한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제가 총대 매겠습니다 아! 이래서 앨범 소리 하는 거예요 유빈씨가 유빈씨가 많이 냈던 걸로 네 그런 걸로 합시다 네 좋습니다 권은비의 Young Street, 금요일 2부, 은비의 Sun Talk, 오마이걸 완전체와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오마이걸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 주전 멘트 많이 많이 나눠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1년 4개월 만에 나온 오마이걸의 신곡, 여름이 들려 듣고 올게요 오마이걸의 여름이 들려 듣고 왔습니다 와 굉장히 청량하고 드라이브 할 때도 그렇고 뭔가 어디 놀러 갈 때 정말 듣기 좋을 것 같습니다 텐션도 확확 올려줄 것 같고 그리고 이 무대를 보면서 더 많은 귀여움과 청량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무대 장인 아니십니까 아유 아유 무대 장인이시잖아요 네? 무대 장인 아닙니다 칭찬이 너무 나는 이거 조금도 찢으시고요 화이트 화이트 같이 나갔잖아요 우리 맞아요 날짜가 달랐던 걸로 기억합니다 날짜가 달랐어 저도 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또 사연이 왔는데 유비님 읽어주세요 네 이래경님께서요 청량 가득한 여름이 들려 너무 좋았어요 저 너무 좋아요 오마이걸 화이팅 화이팅이라고 합니다 승희님 한상윤님께서 여름이 들려 너무 시원 크크크크 요즘 제 출퇴근길 친구예요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오 그렇습니다 유원님 4123님께서 정말 많이 기다리고 보고 싶었습니다 오마이걸이 컴백하면서 여름임을 느꼈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사랑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 좋습니다 우리 미미님 0050님께서 이번 컴백이랑 회사 휴가랑 겹쳐서 너무 좋아요 오늘부터 다음주까지 오마이걸에 100% 올인할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온 세상이 오마이걸이야 귀여워 귀여워 그렇습니다 이번 신곡 여름이 들려 뮤직비디오 반응이 핫한데 오픈된지 하루도 안되서 천만 조회수를 찍으셨다고 합니다 이 소식 들으셨나요? 몰라 오늘 들었어요 오늘 들으셨구나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어떠세요 효정씨? 뮤직비디오 사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또 좋아해주시니까 굉장히 좋고 그리고 멤버들이랑 약간 케미가 많이 들어간 뮤비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셨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오마이걸에 대한 정이 생겼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기요? 이번에 좀 세트가 많았나요? 세트신이 많았습니다 되게 다양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CG 처리도 조금 많이 들어가요 유령도 나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많은걸 쏟아 부었구나라고 느꼈는데 지금 1700만이라고 합니다 그 세트 올랐대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니 보니까 애니메이션 효과도 좀 들어갔는데 좀비들이 나오더라고요 미미씨가 좀비들이 너무 무서웠다고 하셨는데 아 좀비분들은 정말 실제 연기자 분들이시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정말 리얼하게 소리까지 와아악 제가 에어팟을 끼고 있는데도 다 들려서 진짜 찐으로 무서웠어요 정말로 재밌었겠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부러우신가요? 근데 약간 무서우세요? 공포영화나 이런 것 별로 안좋아하세요? 공포영화 그다지 좋아하진 않는데 유령의 집 이런 것도요? 아 굳이 왜 가나 싶은 그럼 또 반대로 좋아하시는 멤버들도 계신가요? 아니 제가 진짜 좋아해요 아 진짜요? 근데 진짜 하나도 안봐요 안보지만 그 분위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치? 저기 후지큐 후지큐 랜드에 그 20분짜리 그 공포의 집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커가지고 나오는 데까지 오래 걸려요 근데 진짜 리얼해가지고 나중에 한 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입니다 다음에 오 다섯 발조국 걷다가 그냥 나올 것 같은데 도로 아니지 나랑 같이 간사람이 같이 가시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오 촬영할때 리얼하게 그럼 다 놀라는 연기 하면서 뭔가 나 진짜 놀랐다 이런 순간들도 있었나요? 아니 진짜 이제 막 차로 이제 막 이렇게 들러붙으시고 이제 근데 이렇게 막 공격하려고 하는 모션을 취하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밀어야 되니까 근데 막 컷 보시면은 이렇게 하시고 딱 하시면 아 미세요 미세요 이렇게 하시니까 그것도 좀 무서웠어요 이렇게 바뀌는 모습이 네 바뀌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뮤비 많이 봐주시고요 또 이런 디테일한 얘기 들었으니까 또 더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금요일 2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오마이걸 멤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금요일 2부 오마이걸 분들과 은비의 선톡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오마이걸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목격담과 주전 멘트 많이 나눠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2부 끝곡으로 오마이걸의 내 타입 듣고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 건데 어떤 노래인지 곡 소개 부탁드려요 선바툴의 내 타입은요 뭔가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너는 내 타입이다 라고 외치는 강렬한 비트가 인상적인 곡입니다 우선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저희는 오마이걸의 내 타입 듣고 돌아올게요 란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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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금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은비의 선톡 오마이걸 완전체와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효정 님 한번 읽어주세요 8009 님께서 제 30개월 딸이요 맨날 일일 돌핀합니다 멀어지는 나 할 때 진짜로 멀어 가버리는데 멀리 가버리는데 멀리 가버리는데요 그게 너무 귀여워요 딸은 노래 제목이 따따딴 줄 알고요 저한테 계속 따따따뜨려줘 라고 해요 오 사진 넣었어요 진짜 귀엽다 따따따뜨려달라고 한대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귀여워 30개월 딸인데 이 노래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너무 귀엽네요 또 다음 사연 미미 님 읽어주세요 네 1401 님께서 안녕하세요 구례초등학교 3학년 6반 윤찬이라고 하는데 저는 미미누나를 너무 좋아해요 저희 반 아이들은 점심시간만 되면 춤을 추는데 계약하면 모두들 여름이 들려 춤을 출 것 같아요 이번 시국 너무 좋네요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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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년 6반 윤찬이라고 합니다 저랑 같은 반이네요 초등학교 팬인데요 네 네? 나이만 잘 맞았으면 같은 반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3학년 때 몇 반이라 하셨죠? 3학년 때 6반이었어요 와 운명이네요 짝꿍입니다 짝꿍 그럼 우리 초등학교 팬분들을 위해서 포인트 한 번 살짝 보여주세요 저 뿔소라가 포인트 안문데요 네 이 뿔소라를 들으면 소라계 귀에 들으면 바닷소리가 들리잖아요 파도 소리 그게 들리는 거예요 안무가 들려서 뿔소라까지 이렇게 포인트로 주는 건데요 많이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소라계 조개 껍질이나 이런 거를 하면 바닷소리가 들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시안을 선생님께서 예쁘게 짜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미는 거는 이걸로 박수치는 거 짜짜짜짜짜짜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너무 귀엽다 좋습니다 다 이렇게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원준님의 사연 유아씨가 읽어주세요 네 입덕 몇 년 만에 이번 쇼케이스에서 처음으로 실물 영접했는데 다들 너무 이뻐서 쇼케 내용이 잘 기억이 안나요 키키키키키키키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 기억이 지워진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키키키키키 키키키키키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키키키키키키키키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너무 예뻐서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억이 지워지면 네 너무 예뻐서 처음으로 또 실물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 좋아요 네, 우리 이유연님의 사연 읽어주세요 네, 오마이걸 신곡 들었더니 여친이 생기고 가정이 화목해졌습니다 모두 신곡 듣고 인생 펴세요 와, 원율이여 감사합니다 신곡 듣고 복권 사는 거 추천드립니다 진짜 괜찮나요? 네 사는 건 본인의 자유니까요 혹시 나 기운이 좀 있을까 해서 혹시 살 생각 있으신가요? 은비씨 앨범 나오면 제가 사겠습니다 와, 그럼 저도 사겠습니다 와, 네, 좋습니다 3부에서는 저와 오마이걸 분들이 선물을 걸고 텔레파시 게임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름하여 선을 넘는 텔레파시 게임 선넘탈 선넘탈 네, 룰은 간단합니다 저와 멤버 한 분씩 동시에 대답을 하면 되는데요 여섯 분이니까 총 여섯 문제가 나올 거고요 순서는 은비효정, 은비미미, 은비유아, 은비승희, 은비유빈, 은비아린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여섯 문제 중에 네 문제 이상 텔레파시가 통한다면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여름이 들려 들으면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라고 아이스크림 쏴드리겠습니다 와우! 단, 실패한다면 땡입니다 아쉽지만 선물은 다음 기회에 다음에 또 영웅스 나와주셨을 때 재도전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멤버들끼리는 텔레파시가 좀 잘 통하나요? 아니요? 미미빼고는 다 잘 만들었죠 한 번 연습 한 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탕수육 부먹 대 찍먹 하나 둘 셋 부먹! 와 이거 봐 부먹 누구야? 오케이 찍먹! 찍먹! 찍먹이지! 맞다, 맞다 이렇게 성공하기는 하면 되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민초 대 반민초 가볼게요 민초 대 반민초 하나 둘 셋 민초! 민초 손! 민초 손! 민초 손! 저 반민초인데 제가 저 반민초야 해요 저희들이 맞아야 되니까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리가 맞아야 돼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초식에 주세요 나부터야 먼저 효정씨부터 멤버들한테 서운한 일이 생기면 말한다 대 참는다 하나 둘 셋 참는다! 와우 미미씨입니다 여름에 더 듣기 싫은 것은 매미소리랑 모깃소리 하나 둘 셋 매미! 그 소리 엄청 아름답지 않나요? 가겠습니다 유아씨 더 좋아하는 곳은 바다 대 계곡 하나 둘 셋 바다! 와우 좋습니다 유빈씨 승희씨 타임머신이 생긴다면 과거 대 미래 하나 둘 셋 미래! 예! 유빈씨 딱 한 곳만 갈 수 있다면 워터밤 대 대학행사 하나 둘 셋 대학행사 워터밤 어떡해요 마지막 아린씨 찍고 싶은 광고입니다 이온음료 대 탄산음료 하나 둘 셋 이온음료 이온음료! 아 역시 뽀이뽀이뽀이뽀이뽀이뽀이뽀이뽀 네 좋습니다 기세가 좋습니다 기세가 네 다행이네요 이렇게 총 여섯 문제 중에 네 문제 통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쏴 드릴게요 네 대답해 주신 내용들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효정씨 멤버들한테 서운한게 생기면 말한다든 참는다 참는다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일단 먼저 참는건가요 그러면 그쵸 왜냐면 멤버들도 저한테 서운한거를 참았을테니까요 아 다들 참고 있었을거니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참습니다 진짜 백번 참고 얘기한거에요 다 일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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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얘기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멤버분들은 그럼 리더한테 서운했던거 일단 좀 참고 말하는 편인가요? 아님 난 바로 말한다 저같은 경우에는 바로 얘기에요 오 맞아 네 저는 쌓아두면 더 서운해지고 더 기분이 나빠지는 편이라서 저는 바로바로 언니 근데 아까 이건 좀 아니었던거 같아요 아 바로 말하고 푸는 성격이시구나 네 아 근데 이것도 좋은거 같아요 바로바로 풀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가장 최근에 참았던 서운 언니 최근에 참았던 서운 언니 근데 최근에 저희가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아 맞아 진짜 무슨일이 할 정도로 저 너무 행복해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로 한 진짜로 솔직히 이렇게까지 제가 스트레스 없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정도로 단체생활이 지금 이 정도라면은 20년, 30년, 50년, 80년 더 할 수 있을거에요 80년 네 살아있을까요? 와 진짜 너무너무 좋은 리더인거 같아요 정말로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미미씨는 매미소리 대 모기소리였는데 매미소리가 아름답지 않냐고 하셨어요 매미소리를 들으면 저는 미쳐요 너무 좋아요 저 너무 좋죠 여름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매미소리를 딱 들으면 아 여름 왔다 지금 여름이야 너무 좋아 근데 모기가 방안에 딱 혼자 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엄청 큰데 자꾸 한두 방씩 울리고 있어요 근데 모기가 윙윙 달라고 하는데 어떤게 더 싫으세요? 모기요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또 굉장히 일리가 있네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복권으로 맞춰봐요 복권 샀게요 좋습니다 유아씨는 더 좋아하는 곳 바다 대 계곡이었는데 왜 바다가 더 좋아요? 바다는 뭔가 시원하고 뻥 뚫려있고 그리고 뭔가 끝이 없는 느낌이잖아요 계속 쭉 봤을 때 뭔가 걸리지 않고 쭉 뭔가 먼 발지까지 볼 수 있어서 그런 점이 굉장히 마음이 포근해지고 또 시원해지고 그런 느낌 받아서 바다가 좋아요 그럼 바다 대 산이 있다면요? 오 바다 그래도 바다 깊이가 더 깊지 않아요 아 근데 우리 유아씨 숲의 아이지 않습니까? 아니다 저 잠깐만 될까요? 진짜 선을 너무 잘 넘는다 진짜로 고맙습니다 예리해 예리해 승희씨 승희씨는 타임머신 타고 과거 대 미래 미래로 가고 싶다 했는데 이유는 뭔가요? 저는 과거로 가면 정말 큰일 나요 아 아 선을 굉장히 잘 지키시네요 네네네 진짜 이미 벌려놓은 게 너무 많아 아 그래서 미래로 가고 싶다 쉬울 수 없어 미래로 간다면 디테일하게 몇 살 때 쯤으로 가고 싶어요? 전 제가 죽기 바로 전 아 딱 전에 직전에 네 너무 궁금해 난 어떻게 내가 죽을지 원하는 거 원하는 거 편안히 편안히 아무 고통 없이 아름다운 걸 듣고 보면 아 너무 좋네요 음 무 미련 없이 네 다들 지금 회사분들은 지금 한 번씩 찾아보는 거 같아요 아 네 바로 회사 선생님께서 바로 이렇게 숙였어요 아이고 아이고 숙지 마세요 네 우리 유빈씨는 워터밤 대학행사 대학행사를 뽑으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아 이거는 사실 저는 은비님께서 원래 이번에 워터밤을 찢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엔 대학행사 찢을 각오로 하면 대학행사를 하지 않으실까 하고 아 한 수 더 뒤를 생각하셨네요 아 너무 생각했네요 어떡해 아 아니 그렇게까지 저를 또 생각해 주실 줄이야 아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대학행사에서 만났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린씨는 이온음료 대 탄산음료 네 이온음료를 뽑으셨는데 이온음료랑 더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는 거죠? 아무래도 탄산음료는 또 저희 멤버들 중에서 너무 시원시원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멤버들이 있어서 아 이온음료로 이온음료로 한번 노려볼까 아 근데 굉장히 더 잘 어울리세요 잘 어울네요 감사합니다 네 또 이온음료 광고 주님들께서 또 보고 계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이온음료라고 생각하시고 살짝 카메라보고 부탁드립니다 어 빨개가 이온음료 있나요? 새로운 거 새로운 거 너무 그럴 수 있어요 좋아 좋아 너무 청량해요 지금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옷도 딱이네 반할 뻔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근데 진짜 옷도 딱이에요 어 오늘 응빛씨도 딱이다 응빛씨 응빛씨도 이온음료 셰프 화이트죠 에이 보여줘 보여줘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레츠고 미스카루긴 한데요 미스카루 미스카루 왔다 오늘 넘긴 내 시간 불러줘 날 좋아 한다고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양보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선을 넘는 텔레파시 게임 선넘텔 함께 해봤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게요 오마이걸의 파라다이스 듣고 올게요 오마이걸의 파라다이스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유빈씨 네 4번 트랙인데요 파라다이스는 저의 비밀정원이라는 곡의 연장성 같은 노래에요 이제 아무것도 없던 땅에 낙원이 지어지기까지의 얼마나 고뇌하고 견뎌하는지 그런 인내의 시간을 담은 곡이고요 가사가 굉장히 매력적인 곡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역시 역시 기획팀일 땐 소문이 있어요 네 아니 사실 멤버들이 뭔가 눈빛이 저를 시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실 급하게 막 이게 한번 만나 한번 확인하려고 찾아보기도 했어요 역시 역시 준비성과 아주 최고입니다 진짜 준비성 최고입니다 정말로 네 7126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 우리 유비씨 한번 더 읽어주세요 네 7126님께서요 아린님 최근에 출연하신 단막극 촬영하시는 걸 동네 주변에서 봤었어요 연예인 처음 보는 거였는데 수술한 차림인데도 너무너무 예쁘셔서 기억에 남았어요 드라마도 너무 잘 봤습니다 응원해요 감사합니다 또 촬영하는 거 또 보셨다고 하는데 또 계속 이제 또 촬영을 하고 계신가봐요 아니요 저거는 몇 달 전에 이제 촬영이 끝났고 아아 아마 그 몇 달 전에 보신 것 같은데 아아 그럼 이제 이제 보내주셨구나 네 네 촬영 잘 마무리 하셨나요? 네 잘 끝나고 방영도 잘 했습니다 와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결 너무 잘해요 그렇죠 제가 그 땡플릭스에 또 이제 나오셨잖아요 네 거기서 굉장히 또 아름다운 또 미모 감사합니다 드라마는 제목 얘기해도 되나요? 아 네 안 돼요? 아 안 돼요? 화논 화논 아 맞아요 맞아요 너무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사연 우리 효정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3352님 오마이걸 평생 오마이걸 해주시면 안 되나요? 행복해서 날아갈 것 같아요 얼른 콘서트도 하자 라고 보내주셨어요 혹시 콘서트 계획이 있나요? 오오 일단 저희가 열심히 또 이렇게 준비를 하면 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사연 미미님 읽어주세요 1032님께서 수록곡들이 전부 타이틀곡감이라니라 요즘 계속 전곡 재생중인데 저는 듣기 더리런드리라고 하는 드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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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듣기 드끼 저는 느끼 아 쏘리 쏘리 미안해요 특히 더리런드리라고 하는 수록곡이 너무 좋아요 저는 느끼 듣기 좋다고 하시는데 우리 미미님의 최애 수록곡은 무엇인가요? 어 저는 타이틀곡 정말 좋아하는데 진짜 더리런드리도 괜찮습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듣기 좋아하시는 제일 타이틀곡 아 네네네 다 좋아요 이번 타이틀곡은 다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 이번엔 다 좋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더리런드리 설명을 부탁드려요 더리런드리는요 우선 가사 내용은 이별 후에 깨깨먹은 감정들을 빨래에 비유한 날려버리자라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요 이 곡을 들으시면 아 정말 오마이걸이구나 라는 감정을 많이 느끼실 수 있는게 정말 발랄하고 청량하고 산뜻한 기분을 많이 느끼실 수 있는 곡이에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좋습니다 거의 그냥 앨범을 통으로 외우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너무 좋네 네 오마이걸 분들이 수록곡 맛집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데뷔 8주년 기념으로 멤버 전원이 작사에 참여한 곡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6번 트랙 미라클인데요 미라클이 팬덤 이름이잖아요 네 이 가사를 쓰면서 다들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궁금해지는데 어땠어요 유아씨 어떠셨나요 일단 저희 멤버들이 미라클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네 우리가 각자 한번 미라클에 대한 마음을 적어와 보자 했는데 정말 공통된 감정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오히려 썼을 때 오히려 되게 수월하게 작사를 할 수 있었고 네 또 되게 눈물눈물하면서 그 전 녹음했을 때 목 상태가 되게 안 좋았었는데 네 그 미라클 생각하면서 힘내면서 끝까지 녹음했던 기억도 있어요 아 미라클 너무 고마워요 아 미라클에게 정말 많은 힘을 또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린씨 네 이 가사를 쓰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아 저는 사실 어 저희가 데뷔 처음 했을 때부터 네 지금까지를 생각을 하면서 썼는데 그 처음에 만났을 때가 너무 설레고 떨렸던 그 감정이 컸어가지고 아 그거를 위주로 썼습니다 아 그렇구나 좋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또 생일인 우리 효정님 네 어떤 감정을 또 쓰셨는지 궁금해요 또 리더십니까 맞아요 저는 일단 미라클이라는 존재가 우리 오마이걸한테 어떤 존재일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네 그냥 뭔가 바람처럼 공기처럼 또는 그냥 보이지 않아도 반딧불이처럼 우리를 빛내주고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는 약간 실바람의 비유를 했어요 세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게 살짝 밀어주는 그런 바람으로 비유를 해서 이렇게 우리 미라클은 정말 따뜻하고 멋진 바람이다 라고 이렇게 적었던 생각이 미라클이라면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을 것 같고 네 엄청 소중한 고기일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권은비의 영술트 금요일 3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오마이걸과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뉴튼님께서 이번 활동은 태풍처럼 미뤄주겠다고 합니다 우와 바람이 가끔씩 변할 때가 있는거죠 우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많이 많이 서포트 해주세요 네 오마이걸 완전체와 함께한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아니 일단 은비씨가 네 제가 디제이 하시는 거를 상상만 하고 왔는데 이렇게 눈을 계속 맞추고 대화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편하게 하고 가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요? 왜 은비씨 은비씨 하는지 알겠어요 매력적이야 맞아요 해피 버스데이 효기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매력적이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미미씨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오늘 제가 얻고 가는거 복권 한잔과 아아 네 기분좋은 이 에너지 너무 오늘 진짜 피곤할 법도 했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오히려 약간 개운해지는 것 같아요 피곤하면 싹 사라지고 개운해지고 오늘 내일 다시 또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파이팅입니다 네 유아씨 컴백하고 이렇게 멤버들이랑 다같이 하는 라디오는 또 이렇게 처음인데 첫 스타트를 은비씨랑 잘 끊어서 너무너무 좋고 오늘 기분좋은 에너지 이어받아서 내일 은방도 파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실 딱 이 컴백했을 때 은비가 이제 문자를 보내줬었어요 너무 이제 받는데 너무 예쁘다고 노래 좋다고 활동 건강하게 잘 끝까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렇게 와서 직접 또 그니까요 멤버들한테 직접 얘기도 전해주고 해가지고 너무 또 좋은 시간이었고 끝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보내시라이 됐습니다 유인씨 네 저는 평소에도 영스트리트를 이제 출퇴근할 때 좀 많이 듣는 편이어가지고 첫 방송을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되게 신기했어요 목소리가 되게 옷꽂이 같으셔가지고 근데 실제로 들으니까 더 좋아서 더 신기했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포지션을 찾아가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해요 아 진짜 그건 너야? 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저희 멤버들이랑 이번 활동의 첫 단체 라디오인데 또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은비씨가 너무 진행을 잘해주셔서 정말 좋았던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오마이걸 분들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올게요 오마이걸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햄니버스티트예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